산지직송 23년 도개진감자, 홍감자,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산지직송 23년 도개진감자,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송 23년 도개진감자 판매합니다. 2023년도에 생산한 개진감자입니다. 개진감자는 전분이 많고 저정성이 탁월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진감자는 전분이 탁월하게 많기 때문에 맛이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포슬포슬한 식감이 마치 카스테라와도 같아 카스테라 감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판매가격 대과 3kg, 개당 중량 120g에서 250g 25,000원 대과 5kg, 개당 중량 120g에서 250g 33,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중과 3kg, 개당 중량 60g에서 120g 23,000원 중과 5kg, 개당 중량 60g에서 120g 29,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산지직송 23년 도개진감자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경북 산지직송 23년 도해통감자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 상품 경북 산지직송 23년 도해통감자 판매합니다. 경북에서 생산된 홍감자는 껍질이 빨갛고 속이 노란 감자입니다. 일반 감자에 비해 당도가 높고 더 부드러워서 삶아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홍감자는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홍감자는 시력 보호와 면역력 향상, 감기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장기 보관 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판매가격 홍감자 대과 3kg 15개 내외 21900원 무료배송 홍감자 중과 3kg 35개 내외 19900원 무료배송 홍감자 대과 5kg 25개 내외 29900원 무료배송 홍감자 중과 5kg 55개 내외 28900원 무료배송 경북 산지직송 23년 도해통감자 3kg 5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신바람입니다. 신바람 Fair